이 자리에서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형규한테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사실은 저 때문이잖아요. 저 때문에 와서 희생을 한 선수가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거에 대해서 형규도 저는 분명히 이 월드컵의 한 멤버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의 최종 명단에 들진 않았지만 형규는 저한테 있어서는 이 월드컵에 같이 한 선수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인정한 카타르 월드컵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에서는 특별히 27번째 태극전사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현규 선수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뉴스하이킥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겸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삼성 블루잉즈 우단의 공격수로 있는 오현규 선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현규 선수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스마트라디오 미니앱은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치킨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227번님 문자 주셨네요. 오현규 선수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 직관했고 오현규 선수의 극장골에 정말 안도하고 신났습니다. 다음 시즌은 득점왕 가자.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기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죠? 제가 카타르 가 있는 동안도 그 경기가 계속 떠올라서 몇 번이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팀을 정말 위기에서 구한? 저희 모두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까지 갖췄습니다. 카타르 돌아와서 저희가 모셔서 조금 쉴 시간 뺏지 않았나 좀 죄송하기도 하는데 좀 푹 쉬셨어요? 너무나 너무 잘 쉬었고 이렇게 제가 같이 함께 표창원 선생님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앞서서 27번째 태극전사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언론 방송에 다 그렇게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월드컵 출전 본선 진출국 각 팀의 엔트리가 26명이잖아요. 그런데 오현기 선수가 27번째 다들 이젠 아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안화골절 때문에 과연 경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손흥민 선수가 못 뛴다면 오현기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으로서는 하지만 오현기 선수로서는 불행히도 손흥민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엔트리 못 들고 현장에 있었는데 솔직히 심지어 어땠어요? 저는 흥민 형이 안 되실까 봐 제가 더 조마조마했고 오히려 흥민 형이 경기를 함께해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오히려 감사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함께하면서 어땠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모든 26명 선수들 사인을 다 받아 두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저희 집에 액자에 걸어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앞서도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귀국 기자회견에서 오영규 선수가 우리 태극전사들 월드컵 국가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다른 선수들도 수시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오영규 선수가 정말 든든했고 고마웠고 도움 많이 줬다고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 형들이 이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몸들바를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딱히 진짜 한 일은 많이 없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보이지 않돼서 그냥 굳은 일을 한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형들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뉴스나 혹은 여러 영상 등에서 보면 오영규 선수가 완전히 무슨 홍길동 같아요. 볼보이를 하다가 트레이너 역할도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막 도우미 역할, 같이 또 연습할 땐 파트너 역할 그 모든 역할을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아, 그냥 진짜 오로지 형들이 더 좋은 경기력 그리고 더 좋은 스파링 상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고, 사실 뭐 전 세계 축구 선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가 꿈은 월드컵 아닙니까? 맞습니다. 꿈의 무대, 월드컵 직접 이제 다녀오신 것 당연히 얼마나 많은 선수가 실제 평생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엔틀에 들어서 등본을 달고 딱 그 벤치와 경기장에까지 나서서 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건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저도 축구 선수고 공격 저도 이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런 선수인데 뭐 그런 욕심이 없다면 저는 뭐 축구 선수 안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이렇게 저희가 국민들이 다 기뻐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국민들이 기뻐하셨으니까 말씀 주셨는데요.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극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3821번님이 그 상황에 대한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현규 선수 하면 포르투갈전 끝나고 가나 우루가이 점수 알려주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크크 다들 신나 있을 때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봤거든요. 오현규 선수가 휴대폰을 들고 막 뛰어가서 그렇게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희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고 다 알고 계셨는데 사실 경기 뛰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가서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빨리 그냥 흥민이 형한테 달려가서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달려갔던 그때 전부 둘러서서 작은 휴대폰을 같이 보는 모습 그걸 CNN인가요? 이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모든 장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다 이렇게 뽑았던 거 혹시 아세요? 진짜요? 전 몰랐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그 주인공이 오현규 선수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런데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피파의 규정이니까 26명 이외의 선수는 벤치에 못 들어가고 등본을 못 달고 그렇긴 하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너무 엄하다. 너무 심하다. 그렇죠. 사실 저는 벤치에는 같이 함께 형들하고 앉아서 함께 뭔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래도 관중석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벤치보다요? 네. 제가 벤치에 앉아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랑 위에가 더 잘 보여서 높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되면서 그때 그러면 수원 블루잉즈 빅버드에 오시는 팬분들의 심경을 그때 좀 아시겠군요. 아, 네네. 다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거 네. 나중에 함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선수들이 월드컵 포상금, 경려금을 오영규 선수가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함께 경려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눠줬다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네. 그때 신경이 어떠셨어요? 포상금을 제가 받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모아서 오영규 선수를 위한 경려금을 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사실 카타라에 있을 때도 몇 번 그런 얘기거리가 오갔었는데 사실 진짜로 저는 받을 줄 몰랐고 형들이 이렇게 선뜻 저한테 주신다고 해가지고 형들이 진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도 깊구나라고 해서 정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한 팀이니까요. 그렇죠. 원팀이미로 저희가 이뤄냈으니까. 네. 많은 청취자들께서 지금 문자 또 유튜브 댓글 미니로 글 주고 계십니다. 진실과 거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영규 선수, 크크 몸싸움 잘할 것 같아요. 자신 있죠? 어떻습니까? 몸싸움. 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정말요? 네. 늘 딱 꾹 집어주셨네요. 네. 역풍이다 님께서는요. 손흥민 선수와 있었던 일이나 배워야 할 점을 개인 일기장에 적어두었다고 하던데 그 일부라도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다는 설명 못 해드리고 흥민이 형이 슈팅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저 코스로 보내는지에 대한 제가 이런 비법 같은 걸 적어놓은 확실하게 오영규 선수나 다른 선수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든가요? 그렇죠. 구체적인 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그렇죠. 좀 임팩트가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임팩트 부분이? 네. 아 그렇군요. 축구를 하는 제 아들한테도 한번 좀 가르쳐요. 네. 6628번 님께서는요. 너무 긍정적인 마인드가 보기 좋은데요. 평소 멘탈 관리 비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평소에 딱히 하는 건 없고요. 제가 글 쓰는 걸 좋아하는데 평소에 제가 글을 쓰면서 제 마음을 다 잡는 마인드 컨트롤 그런 걸 좀 하는 편입니다. 글을 쓴다면 어떤 거예요? 일기 같은 거예요? 아니면 소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읽지 비슷하게. 읽지 비슷하게. 네.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제 마음 상태 이런 거. 네. 그게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군요. 네. 정말 큰 도움 되는 것 같아요. 글로 쓰면서.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921번 님은요. 다음 월드컵에서 뛰게 된다면 등번호 몇 번을 달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도를 보긴 봤는데 그래도. 네. 모두 아시다시피 전 18번을 달고 노리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이유는요? 18번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황선홍 감독님은. 황선홍. 네. 국가대표 때. 네. 2002년 월드컵 때 정말 인상 깊게 봐서. 맞습니다. 또 제가 월드컵에서 함께 골을 한번 넣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0622번 님께서는요. 오현규 선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그럼 역시 손흥민 선수? 손흥민 말고 다른 선수 말씀 주신다면?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솔직한 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롤모델은 황선홍 감독님이십니다. 아. 역시 황선홍 감독님. 네. 아니. 연배 차가 아버지 뻘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맞죠. 그런데 그 사이 선수를 다 빼고 황선홍 감독님.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천이 월드컵 때 또 계기가 있으니까. 그때 한 살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CD가 있었는데. 그 CD를 보면서 어릴 때 매번 돌려봤어요. 그런데 그 CD에 폴란드전 때 골 넣었던 장면이. 그 장면? 네. 리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명 깊었어.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릴 때인데. 이천이 한일 월드컵 때 황선홍 선수의 골이 오늘의 오영규 선수를 만들었군요. 그렇죠. 와. 대단합니다. 4406번님께서는요. 오영규 선수. 외국에서 콜 온다면 나갈 생각이 있나요? 물론이죠. 왜냐하면 저의 꿈이었으니까 항상. 혹시 나라와 팀도 이렇게 염두 두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목표로? 물론 B클럽 가면 너무나 좋지만. 저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가서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가려고 하고 싶습니다. 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팀. 네. 그렇군요. 네. 오영규 선수가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2001년생. 2002 한일 월드컵 1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K리그에서는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K리그 팬이라면 다 아실 텐데 이번에 지켜보셨지만 그전 언제 이랬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유로파 선수들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카탈 월드컵 본선에서 넣은 5골 중에 4골이 모두 K리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조규성 선수 2골 김형권 선수 1골 백성원 선수 1골 같이 뛰는 늘 마주치는 선수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더욱이나 오영규 선수 내가 들어갔으면 나도 골을 넣었을 텐데 이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같은 K리그으로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보이는 라이더로 보고 계시지만 제가 외모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오영규 선수는 정말 이렇게 개성 있고 멋있고 배우 같아서 그래서 골을 넣으셨다면 조규성 선수보다 더 많은 스모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오영규 선수가 그 얘기하셔서 내 친구 강인희. 그렇죠? 그 말씀 제가 확 꽂히던데 많이 친하세요? 이강인희 선수는? 안 그래도 강인희하고 가서 카타르에서 많은 대화도 나눴고 같이 있던 시간이 많았는데 강인희하고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친하다고는 말할 수 없고 강인희가 친하다고 해야 친한 거니까 당연히 친하다고 하겠죠. 동갑이고 정말 친한 이강인 선수 이번에도 엄청나게 활약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응원하셨겠지만 조금의 질투심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땠습니까? 아닙니다. 강인희하고는 저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걸어왔고 저는 한국에서만 있었고 강인희 어릴 때 나가서 스페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강인희를 저는 질투하거나 그런 마음 전혀 없고요. 항상 응원한 마음뿐입니다. 두 분의 우정 영원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축구 팬이고 K리그 팬이고 오윤규 선수가 뛰고 있는 수원 블루잉즈의 영원한 팬인데 K리그가 월드컵만큼 또는 국가대표만큼은 사랑을 못 받고 있어서 어떤 마음이세요? 사실 그렇죠. 팬분들을 더 즐겁게 저희가 더 좋은 축구하면서 저희가 경기력이 더 재밌어지면 팬분들이 찾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카타르 월드컵에 계속 같이 계시면서 이 월드컵에 쏟아지는 국민적 관심 이렇게 하면 K리그로 많이 유입해올 수 있겠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네. 해봤죠.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월드컵 경기장처럼 좀 더 축구 전용 경기장 종합 경기장 사실 좀 더 몰입감이 떨어지니까 거리가 있잖아요. 피치 선수들하고 관중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드컵 경기장 보면 다 까이서 바로 코앞에서 보이니까 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수원 빅보드에서는 블루존이라고 트랙 속에 의자를 놓고 거기 내려오셔서 보시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요즘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오윤규 선수의 아이디어를 우리 프로축구연맹에서 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K6의 관심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어떠세요? 앞서 팬분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내년 목표, 득점왕 확실하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아직 내년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그 마음 품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득점, K리그 득점왕 오윤규 선수를 저도 기대해 보고요. 0848님께서는요. 오윤규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요? 괜찮으시면 한 소절만 부탁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우리 축구 선수들 노래 잘하고 모였을 때 꼭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당연히 수원 응원과 나의 사랑, 나의 수원. 좋습니다. 살짝 가능하실까요? 지금? 오직 너만을 사랑해 팬분들은 다 가슴이 뜨실 것 같습니다. 0671번님은요. 오윤규 선수 제일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저희 엄마 생일인데 선영 씨 생일 축하드려요. 한 번만 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응원합니다. 태극전사 오윤규 이렇게 해 주셨어요. 가능하실까요? 어, 물론이죠. 선영 씨라고 해도 되네요. 어머님이신데 네, 선영 씨 생일 축하드려요. 제일 이루고 싶은 꿈은요? 저도 월드컵에서 꼭 골을 넣는 게 저희 꿈입니다. 이제 4년 후면 북중미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엔트리가 넓어져서 대한민국은 당연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오윤규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 하셔야 될 텐데 다음에는. 자신 있으시죠? 어, 쉽지 않겠지만 네, 제가 꼭 이뤄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분명히 이제 27번째였으니까 다음에는 당뇨관에 들어가시리라 믿고요. 네, 네. 김민재 선수랑 김영권 선수랑 김진수 선수랑 이번에 수비 선수들의 참, 김문환 선수도 그렇고요. 활약들이 많았는데 공격수로서는 응원도 하시지만 수비도 많이 눈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실제로 필드에서 뛰실 때 그런 유형의 수비수들 중에 가장 어려운 유형의 수비수는 어떤 유형입니까? 어, 모두 아시다시피 김민재. 김민재 선수? 네, 민재형이. 어떤 부분이요? 피지컬, 스피드 아니면? 네, 피지컬적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네. 또 피지컬만 뛰어난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공격수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비수가 아닌가. 그거는 동작을 예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가요? 그렇죠. 미리 예측하고, 미리 반응하고,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더 저희가 힘든 네. 자, 이제 오영규 선수가 문어인지 아닌지 테스트할 시간입니다. 6629번님이 주셨어요. 네. 문어일까요? 펠리일까요? 월드컵 우승 이번에 어느 팀입니까? 저는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프랑스! 네, 다 기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하면 오영규 선수는 문어고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면 이제 펠레가 됩니다. 메시와 은바페 선수 중에는 역시 은바페입니까? 저는 메시입니다. 선수는 메시인데 팀은 프랑스고요? 선수는 메시인데 팀은 저는 프랑스가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프랑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김동문님께서요. 다음 월드컵의 주인공은 오현규입니다. 확실하게 말해주셨고요. 반영자님께서는요. 오현규 선수 재치있게 말도 참 잘하시네요. 다음 월드컵에서 꼭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응원할게요. 사실 오늘 제가 전혀 원고에 없는 질문도 많이 들었는데 막힌 없이 대답을 주셔서 정말 대단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렇게 제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현규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그리고 날씨는 유튜브 수준이 하시다. 어제 회창원의 뉴스하이킥 여러가지 영상을 Liz하이킥 그리고 날씨가 ripple Dakota 저 잡은 전이트에 эксперtr carries